일은 할만해요. 감독님이 생각보다 까다로우시네요. 그쵸? 저는 민준 오빠가 진짜 집중이 대단한 것 같아요. 언니는 다음 영화 안 찍으세요? 저는 이제 안 찍을 것 같아요. 왜요? 뭐 굳이 찍어야 될 필요가 없으니까. 왜요? 아 뭐 저는 지금 회사도 다니고 있고. 언니 실망이에요. 언니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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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